망단 망단 답은 날먹이다 프레체 프레체 아이런 엘리트 앞인데 하이 아님 탄풀 들고 왔음 아님 탄풀 들고 왔음 탄풀 차이 독차이 독차이 힘초기 이승 소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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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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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행동이 똥 같아서 룬반구 개굴 정밀좀 더 안나오나? 잘 가곰 공포 힘산 정즈된 혼돈 정즈된 혼돈 안 쓰면은 탄 것만 쪼로록 나오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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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안냐 해식 음 해시계 보기에는 너무 많은데 딩샤라서 개도 넣고 반사 넣고 돌리면 되긴 됨 히히히 심사말력 히히 하하 흐릿 한 흐릿 아 아니 어 어쿠 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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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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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된 혼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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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니 저금통 뭐 유물을 살 수 있게 돈 아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닌두 음 가방냄새 폭력 한장도 안나오잖아 비폭력 사일런트 폭력 한장도 안나오잖아 비폭력 한장도 안나오잖아 비폭력 한장도 안나오잖아. 오우 딜바 교활한 포션 또단 아니 망단 그만 나오고 정밀 내놔 정밀 정밀 왜 안좋아 정밀 왜 안좋아 정밀 왜 안좋아 정밀 그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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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웨어 아 공구함 때문이구나 해간 린도색 폭발 푸셔 건무우 신성 없냐 없네 신성 없냐 퍼펙트는 못했구만 신성 없냐 신성 없냐 신성 없냐 전력의 전제사일 달팽이였어 몸풀기 먹는게 나을까 몸풀기 먹는게 나을까 34딜 밖에 안나와 공포가 안들어가서 그렇구나 아무튼 아 왜 정밀 안줌 정밀 정밀 왜 안줌 정밀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쉽게 잡았을건데 주판 발동도 안될거 같긴한데 폐 세모항 폐보다는 세모항이 낫겠네 힐리앙 비교했을때 주판 발동도 안될거 같긴한데 뭐 저거말고 돈쓸 데가 없다 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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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약이 팬촉이 진짜 잘했다 힐 팬촉이 잘렸다 아멘 파워 카드 써서 이거 알약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아유 제발 아유 이런 젠장 two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트 로렐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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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튼. 우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